핵심 메시지는 일단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물가가 핵심 과제다. 이걸 꺾는 것이 핵심 과제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미금리 역전이 걱정된다는 것은 자금 이탈을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미국 경제의 낙수 효과를 한국이 누리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연준의 생각은 설령 침체로 빠지더라도 장기 불황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종합해보면 결론은 당분간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분명하게 빠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자 그럼 오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혹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생존 방법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책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했던 대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신임 총재가 주재하는 첫 번째 금통이었죠. 어떻게 관전평을 일단 좀 들어보죠. 일단은 아무래도 첫 번째 회의이다 보니까 총재의 어떤 스타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번에 본 가장 큰 특징은 되게 약간 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수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IMF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워낙 흔히 말하는 진짜 경제학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재 소리를 들었던 분이죠. 굉장히 진짜 이게 딱 연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어떤 전략을 정확하게 똑같이 차용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핵심 메시지는 일단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물가가 핵심 과제다. 이걸 꺾는 것이 핵심 과제고 연준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중립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완화 수준이 아니라 중립 수준까지는 빨리 가고 가고 나서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그때 가서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했고요. 굉장히 조금 최근에 연준이나 ECB, BOE 같은 주영욱 중앙은행들의 기자회견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 이제 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워낙 학대에서 인정을 받던 분이에요. 아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도 하시면서 군용 감각도 있다. IMF에 또 IMF에 굉장히 고위직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 있으면서 글로벌 감각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전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기자들이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달라진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들거니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50BP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기자들한테 얘기한 바가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일단 시장이 좀 안도감을 줬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예 기자회견 하실 때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구나를 느꼈다. 이런 소외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뿐 이 정도 이야기였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막 좀 사과 같은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빅스텝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좀 해프닝 정도였다고 보고요. 곰곰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이 빅스텝을 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작년에 계속해서 물가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뭐 이럴 때도 계속해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가 조금 늦게 올리다 보니 빠르게 올려야 될 필요가 생겼고 빅스텝 인상을 했던 건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금리를 꾸준히 올려왔기 때문에 사실 50pp 빅스텝 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굳이 이런 분위기인 거죠. 미국이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같아지거나 높아질 쯤이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제 9월, 빠르면 9월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들 한국이 당연히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생각해보면 가장 비근한 사례로 2017, 2018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최대 100pp까지 거의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슈였고 한국 수출이 마이너스 간다가 이슈였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된다고 자금이탈된다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차로 인한 자금이탈은 주식의 이슈는 아니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금리 보고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 그럼 주식에 대해서 매력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보통 금리 차로 인한 자금이탈 관련해서는 보통 이자율 시장의 맹점인데 채권 시장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오히려 2017, 2018년도에 한국과 미국이 금리 역전됐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 채권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한 4, 5년 전을 겪어봤고 그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거다. 오히려 그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왜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질까? 너무 심플합니다. 한국 경기가 미국 경기 모멘텀보다 낮아서 그렇고요. 그 의미가 보시면 미국은 소비국가고요. 한국은 수출국가예요. 그런데 미국 경기보다 한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미국 경기의 낙수 효과를 한국이 못 누린다는 의미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오냐면 미국 소비 같은 경우에는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3월부터인데 이번 주에 또 4월 데이터가 나올 텐데 상품 소비는 점점 빠져요. 서비스 위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 소비의 대부분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상품 소비가 하락하고 서비스가 올라와? 미국 경제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아. 그런데 한국 같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미 금리 역전이 걱정된다는 것은 자금 이탈을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미국 경제의 낙수 효과를 한국이 누리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시장이 영향을 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오늘 또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최근에 뭐 어제는 괜찮았지만 미국 소매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았다라거나 미국의 흔히 말하는 이제 매스 컨수머들 지갑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더 이상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보조금의 영향으로 상품 소비를 추세에 훨씬 상회해서 누려왔는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부회 효과가 없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재정도 보시면 바이든이 내놓은 예산안에 아무도 관심이 최근 없으시지만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지출 구조 조정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서 미국에서도 워싱턴의 컨센서스도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인플레이가 나왔으니 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가 나와요. 그러면 최근에 긴축으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어디서 나올 거냐 당연히 추세를 훨씬 상회했던 상품 소비 쪽에서 타격이 제일 클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상품 수출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경기 관련돼서 부약성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게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 금리 역전 이라는 이슈로 나타날 뿐이지 그 근저의 핵심은 미국의 경기 회복의 낙수 효과를 한국이 점점 못 누리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미국이랑 금리 역전되면 제가 들었던 거는 채권이든 주식시장이든 하여튼 미국 시장으로 다시 자금을 빼서 갈 거다. 그쪽 돈이 훨씬 더 매력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한미 금리 역전되면 안 돼.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미국으로 빨려갈 거거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나 기타 자산들에서는 대부분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예전에 저희가 IMF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투매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금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7, 18년도에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엄청 샀어요. 그래서 2016년도보다 지금 외국인들 원화 채권 잔액이 두 배 이상 늘었거든요. 아마도 후장님이 생각해 계실 때보다 거의 한 다섯 배 이상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보면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에서 미국 자산 우익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채권 시장에서도 그럴 거냐. 흔히 말하는 자금, 이자율 시장에서 그럴 거냐. 그건 아닌 게 우리나라 채권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수급 주체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원화 채권 투자자들 대부분이 한국 채권은요. 외국계 국부펀드나 중앙은행들이 사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자. 쇼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원화 채권을 투자하는 분들은 중앙은행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중앙은행들이 해외 채권을 왜 살까. 공공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핵심인 게 한국은행이 독일 채권, 미국 채권, 일본 채권 왜 사냐면 심플합니다. 외화 다변화를 위해 삽니다. 달러만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N화, 유로, 위안화를 사면서 그거를 금고에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나라 채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냐면 저는 채권 시장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 미국 채권 사자라고 하는 전략은 한국인들 시각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달러 채권은 깔고 가고요. 달러 외 통화를 보면 분산시켜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드리냐면 외국인들의 해외 채권 투자는 2등 찾기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1등은 달러고 2등 찾기 싸움인데 AA 등급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 금리가 압도적으로 항상 높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항상 높은 나라가 항상 한국이었고 그나마 조금 비슷한 애들이 가끔 싱가포르 호주인데 달러 패그 사실상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그렇죠. 한국 채권은 안 사면 안 되는 채권이라서 설령 원화가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 사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채권 투자는 사실 원리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크레딧은 엄청 높죠.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정부 채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고 미국이 한국 금리보다 높다는 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성장률의 전망이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은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거란 말이에요. 안 좋다는 건 앞으로도 이 금리가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동일한 거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 그들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한미 금리의 실세 금리의 불균형 때문에 확 빠지지 않는 구조적인 얘기를 강성은. 사실 저런 분석은 주식 쪽에서는 잘 못해요. 채권 시장에 있기 때문에 저런 분석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미 금리 역전이 되면 엄청난 소동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이미 소동이 채권에서는 안 나는 거지만 나머지는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한미 금리 역전되면 자금 이탈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한미 금리 역전이 될 거다라는 것의 핵심 메시지는 한국 경기가 미국 경기보다 안 좋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셔야 그래야 조금 더 투자 전략 세우실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 금리 역전되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왠지 느낌상 엄청난 금융시장이 엄청난 샥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금융시장 샥은 아니고요. 심플하게 한국 경기가 미국보다 안 좋구나.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 회복의 낙수 효과를 누리기 어렵구나. 한국 수출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건가 보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판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해석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금융시장이 뭔가 문제 생기는 게 낫지 주식시장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망가진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진다는 표현은 대부분 저희가 코로나 때 겪어봤던 대부분 현금 수요가 나타난다거나 저희가 예전에 IMF나 금융위 때처럼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흔히 말하는 급등 하루에 100원씩 오르고 이런 샥인을 얘기하는 건데 마치 최근에 한미금 역전을 목전에 두고 많은 분들이 질문들이 너무 과한 샥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보셔서 그 정도는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자금시장이 사실상 선진국 시장처럼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해보면 미국도 살짝 일부 지역의 총재들도 살짝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미금리 역전이 정말 될는지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으면 그들도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사실은 아마 시장 컨센서스가 올해 연말 미국 기준금리 대략 3.0 정도로 보실 텐데 저는 사실 올해 연말 기준금리 2.5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연준의 의도가 너무 명확한 게 수요를 꺾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즉 경기를 일부 희생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물가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나면 연말쯤 되면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뭘로 보냐면 영국 사례를 좀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 영국이 미국이랑 똑같은 소비국가고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고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전기비가 너무 비싸서 요즘 영국 분들은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촛불 같은 거 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겪은 나라예요. 물가가 올해 두 자릿수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내년에 역성장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3, 4월 올해 영란은행 기준금리 2%까지 간다. 여기서 100pp 더 올릴 거야라는 전망이 나오다가 최근에 50pp 이상 되돌렸고 올해 1.5 정도에 마무리되겠구나 하는 이유가 막상 물가 때문에 경기를 희생시키는 것들이 가시화되고 나면 거기까지 못 가겠구나라고 시장이 안심하거든요. 최근에도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수요가 보면 미국인들 지갑을 보면 근로소득은 이미 물가가 너무 높아서 실질 기준으로 미국인들의 근로소득 구매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훨씬 하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의 소비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 부분 자산 효과가 컸거든요. 집, 부동산. 집하고 주식. 주식이 제일 컸죠. 예를 들어서 무디스랑 비시카드가 내놓은 연구가 보면 미국 자산이 1달러 정도 늘면 4.5센트 정도 소비가 는다. 그거 가지고 계산해보면 심지어 작년 미국 소비 증가분의 46%가 다 부해 효과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나면 막상 하반기 미국 소비는 굉장히 조금 둔화될 여지가 있다. 소비가 꺾이는 걸 보고 나면 연준도 막상 3%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아마 올해 2분기가 미국의 매파적인 성향의 정점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나중에 안 좋아질 거니까 미리 톤 조절을 할 거냐 아니면 세게 얘기하다가 망가지는 거 확인하고 톤 조절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후자 쪽으로 봅니다. 세게 계속 얘기할 거고요. 파월이 신호를 줬어요. 분명하고 명료한 물가 하락을 보기 전까지 안 멈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원하시는 게 안 좋아질 거 뻔하면 미리 좀 톤 조절을 해주길 바라시겠지만 파월의 전략은 너무 명확해요. 분명하게 수요가 꺾이는 거 보기 전까지는 톤 조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고 나면 그때 톤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럼 언제 꺾이는 게 확인될 거냐? 올해 3분기가 돼야 2분기 지표들이 확인될 거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정도 되면 꺾이는 거 보고 그때 톤 조절을 할 거다. 그래서 막상 올해 연말 기준금리는 지금 시장에 보는 것만큼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아마 하반기 돼서는 조금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가 기타 회사에 비해서 조금 연말 기준 연막치를 낮게 보고 있는 거는 흔히 말해서 지금 모든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전략은 똑같다. 시장이 기대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톤을 지표가 꺾이는 걸 볼 때까지는 유지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거고 당분간 높겠지만 그것들이 확인되고 나면 톤 조절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승원 연구원은 미국 FOMC의 빅스텝이죠. 50pp 인상이 몇 번이나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6월, 7월까지는 50pp 인상을 할 거다라는 말은 이미 얘기한 거고 그래서 6월, 7월 하고 9월부터는 25pp 스텝으로 바뀌어서 이제 두 번 정도 더 해서 2.5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큐티에 대해서 파월이 큐티하면 연내 큐티 양적 긴축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양적 긴축이 연내 한두 차례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5까지만 올려도 양적 긴축의 효과를 포함하면 사실상 올해 금리 인상이 2.5에서 끝나도 양적 긴축 포함하면 한 2.75에서 3.0 정도 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만 가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톤 조절을 미리 해 줄 거냐 지표 꺾이니까 보고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도 있어서는 후자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표가 꺾인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선제적으로 아마 소비 지표가 꺾이는 것들이 분명해지고 나면 그때는 톤 조절을 할 것 같은데요. 그때 그걸 보기 전까지는 조금은 강공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간 기준으로 CPI가 8%대 지금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희는 연말까지 5%를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고는 봐요. 다만 그래서 최근에 파월의 표현이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 때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플래트닝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게 일단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한두 달이 아니라 그때도 얘기했던 게 한두 달 지표 갖고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최소 분기 기준으로 고점이 더 이상 안 높아지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 기준으로 봐도 지표 기준으로 봐도 일단은 파월의 톤이 좀 내려가려면 일단 3분기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최근에 경기 침체 얘기가 워낙 많은데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저는 안 온다고 봐요. 모두가 알고 있으면 경기 침체는 안 오는 이유가 중앙은행이 대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진짜로 연준이 흔히 말하는 얘기하고 있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기준금리 3%까지 인상을 하면 큐티까지 엄청 세게 하고 이러면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 시나리오에서는 막상 연말 가면 지표 보면서 좀 톤 조절을 할 거다. 4분기 가면 그러면 사실 오히려 올해 4분기는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도 드리냐면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서 연준이 조금 지금 사실은 모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를 각오한 긴축이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왜 그런 각오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보통 침체가 장기 불황형으로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고가 엄청 많아서 재고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불황이거나 금융위기 때처럼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리차드 쿠가 얘기했던 대차 대조표 불황 상태거나 그런데 지금 미국은 재고 판매 비율이 역사상 저점이고요. 미국 가게나 기업의 재무제표가 굉장히 건전해요. 사실 연준이 입장에서는 2주 전에 파월이 얘기했던 게 되게 의미했던 게 나중에 실수로 판명되더라도 지금 물가 잡겠다는 이야기는 파월도 정책 실패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아니 어떻게 감히 연준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막상 보면 연준의 생각은 설령 침체로 빠지더라도 장기 불황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 심체에 가더라도 짧게 끝난다? 네. 그렇게 해서 종합해보면 결론은 당분간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분명하게 빠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이게 톤 조절이 되려면 예전처럼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미리 톤 조절을 하겠지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지표가 분명하게 빠지는 게 보이고 나서 톤 조절 이런 식으로 스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들이 혹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연구원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도 한 2분기까지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그 뒤로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한 1, 2년 정도는 조금 침체를 우리도 갖고 1, 2년까지는 아닌데 아마도 이제 미국 지표가 꺾이면 수출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결국은 올해 3분기까지는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은행에서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조금 평가가 있었고 이게 분명하게 올해 하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리대로 떨어지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올해 4분기 때 연준의 톤이 조금 꺾이고 나면 올해 연말쯤 내년을 볼 때는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내년 정도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먼저 선반영하거나 어차피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미리 중앙은행들이 조금 톤 조절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거는 팩트입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는 아니고요. 최근에 주요국들 가운데 예를 들면 EU나 일본이나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비교해서는 특히나 우리는 금리 올린 것까지 계산하면 제일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왜냐하면 이제 EU나 영국 이런 데는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떨어진 게 상대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 효과를 어떻게 추정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숫자로 보면 당연히 N화가 훨씬 많이 가치가 절하가 됐죠. 왜냐하면 역사상 라인을 다 깨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N화가 훨씬 더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N화보다는 좀 낮고 사실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한국 같은 수출국가에 대한 경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외국인들이 분명히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수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외국인들이 결국 채권도 사실 매수해서 순매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 아직 순매도는 아니죠. 순매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매도가 좀 많았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간 상황이면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수출국가라서 항상 모든 글로벌 경기에 맨 앞장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채찍 효과가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좋아질 땐 제일 먼저 좋아지고 제일 먼저 안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증시가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좋아질 땐 제일 먼저 좋아질 거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습니까? 그럼 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네. 좋아진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성장률 같은 거는 계속 지금 하향으로 계속 바꾸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 모든 국가들이 물가 전망치는 계속 높이고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급 측 인플레이션은 성장에 굉장한 하방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써야 하는 기름값, 전기료 이런 게 올라가면 소비가 당연히 그만큼 깎이는 거라서 모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이 다 낮추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나 수출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더 불편하다라고. 좀 불편하다라고. 질적으로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미국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꺾인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좀 어렵겠군요. 뭐 그런 것 제일 중요한 게 한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원자재 수입 유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면에서 조금 펀더멘탈리 조금 유전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애초에 원자재를, 그러니까 반도체 팔아서 원자를 사는 국가가 이게 수출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쉐어링 반도체 가격이 아직은 조금 아쉬운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이거 항상 이어지지 않게 하죠. 나네. 그러면 과거보다는 조금은 경기에 대한 질적 평가가 조금은 과거보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환율 가격에 녹았다고 보고요. 망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우리나라에 몇 번 예고된 게 있나요, 우리 금리 올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고를 하고 하시진 않지만 신호를 주셔서 당장 7월 달에도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7월 인상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7월 인상은? 7월까지는 연속으로 인상한다. 왜냐하면... 두 번 인상한 건가요? 올해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7월에 인상을 하면 총 네 번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좀 더 보고. 네. 일단 거기까지 가고 보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승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금리 이야기 또 전체적인 경기 이야기. 정프로의 나라 걱정이 괴짜하고 많아요. 저는 요즘 나라 걱정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제 전재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망할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경기가 그냥 조금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거를 지금 자산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지 망한다라는 건 진짜 말고 탈선한다라는 이야기인데 AA등급 국가가 탈선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한 주가지수 한 1800 간다. 이러면 제 입장에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나라는 정프로를 더 걱정해. 아, 나라가 저를 걱정해? 알겠습니다. 저도 잘 버텨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의 샥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승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걱정이 많이 커질 무렵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할 때입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지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